원어스가 내 딸과 결혼한다면 가장 사위 삼고 싶은 멤버. 이거 민감해요. 이건 약간 예민하다, 그렇죠? 이건 인기투표예요. 이쪽 빌딩 위치 많이 비쌀 텐데. 자, 금싸라기 땅에다가. 좋아, 좋아, 아파트 입만 안겨. 이동 빼기, 이동 빼기. 너무 느려. 답답하고. 정답해, 그냥. 뛰어, 뛰어, 뛰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lever 수 있습니다.